여기 올라가면 끄.. 아악! 갈로스 이씨 120초 동안 은신중에 자동적으로 투명화됩니다 하루 지나야 바꿀 수 있을걸? 하루 지나야지 바꿀 수 있을걸? 하루 지나야지 하루 지나야지 둘이 또 사랑으로 마고 있네 아이씨 아이씨 의심했는데 왜 근데 저게 별로 길지가 않아 120초라서 2분 속임수가 좋아 속임수가 24시간이었지 도대체 나는 뭐 의심 캐릭도 아닌데 뭐 저게 왜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24시간 대기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어? 아 또 분발이 됐어 아하씨 분발은 뭐지 목표의 체력 한 번에 흡수 와 이게 뭐야 이런 쓰레기가 있어 아이씨 이거였어 이거 반달 분발은 별로네요 솔직히 백차는 거면은 저거 중급? 중급 포션보다 조금 높은 정도 밖에 안될 것 같은데 속임수 속임수 속임수가 제일 낫던 것 같아 그거봐 효과 범위 안에 있는 사람과 동물들은 30초 동안 주변을 무작위로 공격합니다 이게 제일 낫었어 어 이끌어 나왔네요 어 이끌어 나왔네요 하루 한 번이라 어차피 뭐 필요하면은 그냥 대기하면 되긴 하는데 흠 리디아 어디갔지? 아 이랬구나 자 좀 인벤 좀 정리를 좀 해야겠다 와 인벤이 꽉 차가지고 화이트런 이제 남은 쾌가 마법대학 바드대학 와바잭 메인 쾌 또 뭐 있지? 데이드릭 프린스 안 한거 있나? 아 네 물건이 좋은데 절대 안 되어있어 참고로 집이 이제 상당히 멋져요 좀 투자를 많이 했어 인테리어에 투자를 좀 했습니다 집에 아 악범 대기 동영상 조금만 구경 건배 슬픔 기름 슬픔 슬픔 쥬픔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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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 2. 3. 3. 4. 5. 6. 6. 6. 10. 7. 14. 20. 21. 21. 21. 21. 여기 윈드엘님이고 솔리투드 여기 바드대학도 같이 있죠? 근데 바드대학은 뭔가 좀 엉성해 캐롤 딱 한 번밖에 안 해봤는데 뭔가 좀 엉성해 여기 어디에 그지가 한 마리 돌아다녀요 여기 그지한테 말 걸면 돼 그지 어디 갔지? 얘 아닌데 당신의 형제가 누구입니까? 아 여기 처음 왔을 때 목 잘리네 어 알았어 록브이 르 그리고 스카이리밍의 이름이 무슨 뜻일지 그지 존경한 일을 했었고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데 제 형은 솔리투드의 가장 좋은 사람이었어요 칼백 안보인다 솔리투드에 왜 사람이 이렇게 없지? 얜가? 어 얘다 얘다 여기 한 푼 받으시오 뭐가 필요하지? 당신 주인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당신 주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당신 주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 아니 정신의 영향으로 가려왔습니다 그녀의 집을 통해 학생에 가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집을 통해 수 있기를 말했습니다 그저 그는 일을 했고 당신의 혓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는 폴레지우스의 왕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는 그가 안하는 것이지 광기의 정신 이게 와바젯이에요 셰오고라스를 만나러 제 친척 바로 여기, 시어고라스 어, 안녕하세요. 그냥 닦아버렸어요. 아마 너의 파트너가 필요해요, 흠? 흠? 그냥 사진을 찍어봐. 두 여자들, 모든 타퍼들, 모든 여자들, 수준과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펠라기우스 구역으로 가야 합니다. 아, 저는 걱정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는 없을 것 같다. 또한, 그는 무서울 것 같다. 폴크가 그걸 점검해 달라고 부탁하던데? 자, 그 경우엔 그는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간단하게. 조심하시고, 다시 돌아가자. 그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여기, 여기네? 여기 어디에 몰래 들어가는 길이 있어 궁전인데 여기는 사용 안하는 덴가봐 어? 어? 어 깜짝 놀랬다 옷이 벗겨져가지고 아 깜짝이야 으effective 응 행운거다 너, 너 그 수igans 최고의 섭뎀 across 나의 사이 혹시, 형님의 마이틴 아들놈에서 하지만 내가 이를 낭락하였다 그는 그러나 못난다 아, 알게, 내가 그 수익 몇... 정말? 오! 어, 어떤 메시지? 아 노래! 아, 사무스! 잠시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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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르곤이온 첩의 등에 쓴 사례 역법 아아! 아아! 저의 제 좋아하는 것들 자,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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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영원을 못 받았지? 사실, 아, 두? 아, 두? 그, 당신을 휴가에서 데리고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소. 오글리브에서는 간지였는데 얘도 너무 많은 스펙을 얻어서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미칠거지 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음 실례지만 누구신지 떠내줄지 왜냐하면... 놀랄지! 당신은 여기 지금 여기 누군지 알고 계신지? 잘못! 사실... 당신은... 자, 일단 당신은, 작은 사모님이예요 당신의 속성은 당신의 속성은 당신의 속성은 너의 유일한 심리에 있는 것들은? 너는 알고 계시네? 너는 그냥 모르겠지 쉘고라스! 대이드립 군주 쉘고라스더 저는 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갈 거에요 아니요 이제 진짜 질문이 아니죠? 솔직히 말하자면 대이드립 군주가 정말 필요한 데이드라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거에요 run to leave that's right. I'm done holiday complete time to return to the humdrum day-to-day on one condition you have to find the way out first good luck with that 간단하고 아.. 말 맞네 진짜 너 생각하니? 내가 아직 제武器, 제武器, 스니크를, 그런 그런 말이야? 당연히! 아니면... 와바잭을 사용할 수 있겠지? 그 와바잭! 그 와바잭이 없었지? 이게 와바제기야 아! 이건 나쁜 길이야 벌레지우스는 싫어하고, 많은 것들을 두려워했고 악략들, wild dogs, 못 죽는 것들, 펌퍼리클! 하지만, 작은 놈을 크게 해줄까? 아니면, 큰 놈을 작게 해줄까? 탁시를 만들고, 여기 완전히 볼 수 있겠죠? 그들은 항상 큰 놈을, 큰 놈을 작게 해주는 거야 자신을 얻는 것, 펌퍼리클의 악략을 향해 하지만, 자신의 믿음은, 모든 흔한 것들은 둘을 정리를 얻을 수 있어야 돼 자, 균형 맞춰졌잖아 자신감을 더 주자 멋져졌어! 펌퍼리클은 펌퍼리클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계속해 한 번만 더 예스? 이거 해결한 거야 이 와바제기 이 와바제기 무슨 마법이 나갈 줄 몰라요 그래서 엄청난 이 새끼한테 쏴 버려 아이, 미안 꿈을 걸어버려 흔한 바다 흔한 어른들에게 펌퍼리클은 어린이의 태어로의 어린이의 태어로를 얼마든지 우리의 태어로의 태어로를 어린이의 태어로를 늑대 아니구요 뭐였지? 얏! 으악! 오 좋아 관능적인 처녀 다음 으악! 어? 저게 불타고 있지? 리치! 자, 두개 끝났고 어차피 내 인벤을 지금 못봐요 여기 올 때 옷을 싹 벗겨버리기 때문에 들고 있는 건 그냥 이 옷하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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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 흠 그녀는 그 분야의 자아를 위해 흉흙과 흉흙과 흉흙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그 분야의 흉흙을 때, 이 사람은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이 분야의 일을 잘 알고있습니다. 나는 그 분야의 아이가 이 분야의 이 분야가, 그 분야의 미래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분야의 영국으로, 그 분야의 영국으로, 이 분야의 영국으로, 사용한 을 몇시의 영국으로, VLAI DO THE SAME! OHAH! I THOUGHT YOU'D NEVER FIGURE IT OUT! WITH THE THREAD GON, Pelagius is under delusion THAT HE'S SAFE, WHICH MEANS YOU'VE HELPED HIM OUT, SIR! AND, WE'RE THAT MUCH CLOSER TO HOME! 내가 해결할 줄 몰랐겠지? 헬라기우스의 정신을 고쳤수 응, 지팡이의 정신은 그런 의미야 나는, 지팡이의 정신이 더 맞춰되면 더 맞춰되면 넌? 러시로 이메일을 하는 건, 아니면 눈에 눈에 띄는 것을 아, 그런데 괜찮지 너는 그지, 이가 은혜의 지팡이가 없던 것 너는 진짜 성공했고, 그리고 지도했고 나는 내 끝에 의심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축하합니다 너는 여행이 되자 이 케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난 그냥 지팡이만 얻으면 되겠는데 그래서, 가자, 진짜? 펠레지우스 세프텀, 세프텀, 탐브리엘, 탐브리엘, 펠레지우스, 이제, 물론, 이벤유, 마인드가, 아, 이즈지률, 첫 번째, 아, 생각해보니, 그 시브링 아일드에 돌아올 것 같다. 하스컬가, 바퀴 이제 흠 teng이 없었다. 가Product, 주어완자 또, 모든게 잊지eminู้ owes, 럴 climbed complete, 럴path segame, 럴과란, 처음부터자 오네... 마스터, 너는 다시 돌아왔어. 우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아, 행복한 시간을... 난 기다리지 못해. 네, 네, 그건 충분한 기념이야. 너한테 보내줄까? 너희들에게는, 작은 미니언이... 와바잭을 가져가도록 해. 와바잭을 지키고 싶어. 내 시민을 지키고 싶어. 그냥 놀고 싶어. 너는 지금 자신을 잘 챙겨. 그리고 새로운 셰오에 있는 자신을 찾고 싶어. 조심해야 된다. 일부러 내가 1인칭을 해놨어 옷 벗길까봐 그렇지 그렇지 모자 이런거 필요없어요 지금 다 벗은 상태야 됐어 와바잭을 등록시켜 놓고 와바잭이 있으면 전투를 재밌게 할 수 있죠 저한테 막 써버리면 되니까 올래? 가 이기라기보다는 장난감? 뭘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 하트스톤 구하기 다크브라더드의 영원하라 적이 벌을 둘 곳은 양면에 들다 우리 이쁜 알바를 잡으러 가야겠군 우리 이쁜 알바를 잡으러 가야겠군 여기 알바씨가 참 미인인데 여기 알바씨가 참 미인인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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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와 걔 퀄리티 퀄리티 퀄리티가 어마어마하네요 어 뭐야 아 나 둘 다 남자인 줄 알았어 슬퍼 야 인생 역전했는데 영주가 여자였어 영주가 여자였어 그 집의 화내 화재에 관해서 조사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로가의 회사는? 그는 왕과 딸을 잃어버렸어 내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믿어 내가 왜 그라지 그를 말해 흐로가는 어떻게 된 일이라고 말했습니까? 흐로가라 흐로가라 사이에 피의 핵에 부담하는 사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전자의 피의 핵에 부담을 생각해 왜 자기 가족에게 그런 짓을 했을까? 왜 다 불태워 죽었지? 욕망을 위해서라면 알바가 나쁜 여자가 아직 알바를 채포하지 않았어? 알바가 아주 요망한 것이예요 근데 이뻐 어떤 남자라도 다 넘어갔을거야 어 보셔니 지금 다 잘 시간이라 새벽 2시 25분인데 당연히 다 자죠 알바 진짜 이쁘게 생겼어 알바집이 여기였나? 집 앞에 남자도 막 서있죠 아 경기막사구나 알바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보여주지 알바씨가 어디갔지 일단 여기가 불타버린 집인데 일가족이 여기 어? 넌 누구니? 아 kişi 누구에요? 너 그날 왜요? 음홍홍홍~~ KI 너는 누구니 eyelashes 너도 알바의 희생양이니? яли 그날 아니tó замiso 죽었으니까 내가 찾으면 누가 화제를 일으켰는지 말해줄래? 다른 사람이 있다고? 그게 무슨 뜻이야? 어두워진 후에 헬기를 찾기 뭔 책이 알바씨가 낮에는 나오지 않나보군요 그런거였나? 여관 밤에만 나오는 것이었어 당신이 알바씨인가요? 좋은 하루 되세요 요리크, 요리크는 걱정하지 않으세요 정말, 요리크는 걱정하지 않으세요 정말, 그는 걱정하지 않으세요 좋아, 밤까지 기다려 보겠어요 어, 정글은 음아가 고맙다, 어서와라 정글은 음아가 고마워 이쁘게 뭐 이뻐, 알바가 더 이뻐 고마워 쟤는 잽도 안 돼 밤이군 고마워 설마 알바 죽진 않았겠지 이 시간이면 돌아다니는데 고마워 알바씨를 찾습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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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러버그 고마워 아하씨 아, 얘가 누구냐면 어, 쓰 아, 왜 이 시체가 여기있지? 이상하네 흠 흠